현재, 딸 상견례날 식당 엄마 어떡하지? 나 너무 떨려 떨릴 게 뭐 있어? 그래? 엄만 괜찮아? 이렇게 중요한 날 안 떨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안 그렇습니까, 안 사돈? 어이, 아버님 오셨어요? 오셨습니까, 사돈? 하하하, 상견례 이거 뭐 형식적인 건데 우리 며느리는 뭐가 떨릴까? 그러게나 말입니다. 이미 양가 집안이 몇 번이나 만나서 식사까지 했는데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가 봐요. 우리 며느리가 긴장했다고 온 식당에 다 소문이 나서요. 제가 먼저 왔습니다. 혹시 제가 방해되면 갔다가 다시 올까요? 아니에요, 아버님. 아, 다들 올 때까지 우리 영주랑 같이 계셔주세요. 아니, 그럼 안 사돈은요? 혹시 제가 먼저 와서 불편하신 겁니까? 아휴, 그럴리가요. 저는 잠깐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 금세 가지고 오겠습니다. 천천히 볼 일 보고 오십시오. 제가 우리 며느리 긴장 다 풀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하하하, 네, 사돈 어른만 믿겠습니다. 잠시 후 식당 로비 나도 소식이 돌고 돌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오던데. 그게 무슨 소리야? 혹시... 빙고.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하던데 아빠 된 도리로서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? 누가 누구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래? 누구긴. 우리 사위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. 엄마, 아빠가 다 한의사라며. 부자 사돈 양반한테 꿀려서야 되겠소? 당신 혼자 만나면 꿀리잖아. 아빠도 있어야지, 공평하게. 이런 미친. 아이고, 안 사돈 여기 계셨네요. 아니, 근데 무슨 일이신데 얼굴이 이렇게 사색이 되셨습니까? 그게... 근데 이분은... 아무것도 아닙니다, 사돈 어른. 가만히 있어보자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신데. 하하, 그럴 겁니다. 제가 우리 영주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. 딱 보시기에도 영주가 저를 쏙 빼닮았죠? 유전자의 힘이 워낙 커서 얼굴은 닮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1%도 안 닮았네요. 네? 아니, 조면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사돈 어른, 그냥 들어가시죠. 이 사람 아무도 아닙니다. 아니요, 안 사돈, 아무도 아닌 게 아닙니다. 글쎄, 제가 들어가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. 아니요, 설명 필요 없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영주 시아버님 되실 분이 왠지 저랑 말씀이 좀 통할 것 같네요. 안 그렇습니까? 하하,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린 잠깐 같이 나가서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하실까요? 아니, 사돈 어른.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얼른 해결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전 괜찮으니 얼른 들어가서 영주 챙겨주십시오. 저도 볼 일만 딱 보고 금방 오겠습니다. 잠시 후 식당 안 안 사돈 언제 오셨어요? 박서방 왔나? 엄마,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? 근데 아버님은? 그게 저... 사돈, 저희가 다른 문으로 들어오다가 잠깐 봤는데 누가 찾아오신 것 같던데요. 괜찮으신 건가요? 엄마,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온 거야? 그게... 아휴, 바깥 사돈 오시면 같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미리 얘기를 드려야겠네요. 영주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떻게 알고 나타났어요? 네? 아니, 장모님, 영주 아버지라면... 그래, 맞네. 그 인간이 여긴 왜? 어떻게? 뭐래? 근데 왜 아버님이랑 나간 거야? 사돈 앞에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. 저, 사돈... 이런 말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이인데 무슨 얘기든 편히 하시지요. 영주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신 거 저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주 딱 고3대였어요. 15년 전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? 영주 한창 예민할 나이야 어쩔 거야? 어떡할 거냐고! 예.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. 어디 옆에 내 목소리가 담장 넘어가도록 고래고래 소릴 질러? 어머님, 제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? 어머님, 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셔서 이래요? 남자가 바람이 좀 날 수도 있지. 그게 무슨 큰 흠이라도 된다고. 고모부가 바람났어도 어머님 똑같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.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? 내 사위는 그런 인간 절대 아니야. 감히 함부로 그런 얘기 입에 올리지 말아라. 네, 그러시겠죠. 아, 작작 좀 해. 이미 바람난 걸 놔둬라 어쩌라고?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? 내가 무릎을 왜 꿇어? 남자 바람나는 건 다 여자가 흠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어머님, 제발요. 짜증나 진짜. 집 구석에 좀 쉬러 들어왔더니만 쉴 수가 있어야지 원. 어디 가? 어딜 가냐고? 며칠 후 지금 뭐 해? 눈깔 삐었어? 짐 싸는 거 안 보여? 그러니까 짐을 왜 싸냐고. 네가 맨날 나한테 떽떽거리니까. 영주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만 있다 오는 거잖아. 왜 핑계를 대? 내가 이러는 게 누구 때문인데. 당신이 그 여자 빨리 정리하면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주겠다고 했지. 근데 당신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왔어.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. 너 같으면 이 집 구석에서 한시라도 입고 싶겠어? 핑계 한 번 좋다. 그 기집애랑 살겠다고 나가는 거면서 왜 내 핑계를 대? 그래, 맞다. 네 말이 다 맞아. 나 걔랑 살 거야. 네가 이혼 안 해줘도 나 그 여자랑 남은 평생 살 거라고. 그러니까 제발 좀 내비두고 나 찾지 말라고. 나 찾지 말라고. 알겠어? 며칠 후 엄마, 그러고 살 거야? 어? 그게 무슨 뜻이야? 계속 이렇게 이 집에서 참고만 살 거냐고. 너 다 알아? 내가 애야? 나 좀 있으면 대학생이야. 집안이 흐르는 공기만 봐도 무슨 일 있구나. 다 안다고. 엄마가 아무리 조용조용 꾹 참고 있어도 엄마 속 썩어 문드러지는 거 내가 다 안다고. 영주야. 미안해, 엄마가. 미안해, 아들인가는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왜 엄마가 나 죽었소 하고 당하기만 해야 돼? 나 도저히 못 봐주겠어. 어쩌려고 그래? 어쩌긴. 나가자 우리가. 뭐? 엄마랑 나랑 이 집에서 나가서 둘이만 살자고. 너 진짜야? 나 강미선 씨 딸이야. 입 빨린 소리, 거짓말, 이런 거 평생 못하는 강미선 씨 딸이라고. 나 지금까지 엄마가 행복해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할머니는 맨날 엄마 구박해. 아빤 허구한 날 여자박 가가면 엄마 속 뒤집어 놔. 그런데도 엄마 나 때문에 참는 거잖아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영주야. 엄마는 너만 괜찮으면 다 행복해. 그러니까 나 괜찮다고.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다며. 난 엄마랑 둘이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. 영주야. 할머니도 싫고. 아빠라는 인간은 아빠 같지도 않고. 우리가 그냥 버리자. 그래, 그러자. 우리가 버려버리자. 잘 생각했어. 재활용도 안 된 인간들이야. 우리까지 물들기 전에, 응? 그래, 알겠어. 영주가 그러자고 하면 그렇게 할 거야, 엄마는. 몇 주 후 넌 지금 뭐하냐? 보면 모르세요? 짐 싸요. 저 이 집에서 안 살아요. 영주 데리고 나갈 거예요. 뭐? 얘가 미쳤나? 네, 미쳤어요. 어머님 같으면 안 미치고 베기겠어요? 어머님 아들, 딴 여자랑 바람나서 짐 나갔다고요.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? 그게 같니? 같아? 저 이 집에서 할 만큼 했어요. 하긴 뭘 해. 돈 몇 푼 가져다 준 거 가지고 유세 딸기는. 돈 몇 푼이요? 그 돈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저한테 남긴 유산이었어요. 부모님 대신 저 부모님처럼 키운 오빠가 저 위에서 평생 번 돈이었다고요. 그래서? 내 아들이 그 돈 혼자 다 벗었니? 다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. 글쎄요, 과연 그랬던가요? 사업한다고 다 날렸죠. 그 빚도 제가 다 갚았어요. 잊으셨어요? 그러니까 걔가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빚졌니? 누가 갚은 게 왜 중요해? 네, 그럼요. 어머님한테는 다른 건 안 중요하시겠죠. 자기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니까.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 차려야지. 어떻게 해서든 네가 잘해서 남편 돌아오게 할 생각을 해야지. 바람나 집 나갔다고 너까지 집을 나가? 그럼 난 어떡하고. 어머님 잘난 아들한테 얘기하세요. 이제부터 전 이 집 식구 아니니까. 영주도 이 집 손녀딸 아니에요. 다시 현재 식당. 그렇게 영주만 데리고 그 집 나와서 이때껏 혼자 키웠습니다. 네, 압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, 사돈. 그래도 이렇게 딸을 잘 키워주셨으니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.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미안하네, 박서방. 그때 제대로 끝을 냈어야 되는데.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 앞두고 내가 부끄럽네. 이 결혼이 잘못되면 그건... 다 제 탓이에요. 너한테도 내가 미안하다, 영주야. 아니야, 엄마 왜 그래. 장모님이 그러실 게 뭐 있어요. 저는 오히려 장모님 자랑스럽습니다. 영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한테 늘 장모님 자랑했었거든요. 근데 엄마, 아버님은 왜 그 인간이랑 나가신 거야? 글쎄, 둘이 얘기하겠다고 하셨는데... 어? 엄마 전화 왔다. 모르는 번호인데? 그래도 받아봐.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강미선입니다. 네? 경찰서요? 아이고, 사돈.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? 지금 경찰서로 좀 가봐야겠어요. 그 인간이랑 사돈 어른이 경찰서에 있는 모양입니다. 저랑 같이 가세요, 어머님. 그래, 호준이 네가 모시고 다녀와. 사돈, 영주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.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경찰서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입니까, 사돈 어른. 저 때문에 이런 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, 사돈. 아버지, 무슨 일이세요? 아니, 근데 사돈 어른, 이마가... 걱정 마십시오. 아버지, 혹시 이 사람한테 맞으셨어요? 어휴, 세상에 나... 세상에 나... 저게 사람이야? 저게 사람이야? 어딜 와서 누굴 때려?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, 사돈. 나는 한 대 맞았지만, 저 인간은 팔이든 다리든 어디 하나 부러졌을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경찰 부른 거 아니야? 아버지, 진짜 괜찮으신 거죠? 잠깐, 잠깐. 아버지? 어허, 그렇다면... 자네가 내 사윈가? 내 딸이 사람 얼굴을 보는구먼. 하하하하... 그 입 안 다물어, 여기 네 사위가 어딨어? 죄송합니다, 사돈 어른, 제가 거기서 이 인간을 바로 쫓아보냈어야 했는데, 어떻게 된 거예요, 아버지? 혹시 이거 쓰셨어요, 어디 다치신 덴 없어요? 에헤이, 너 안 사돈 앞에서 이 아버질 뭘로 보고. 흠, 내가 이 인간 멱살을 잡고 이리 끌고 왔다. 안 사돈, 그래도 괜찮죠? 글쎄, 이유가 있으시니 그러셨겠지만서도... 당연히 이유가 있죠. 이 인간, 범죄자입니다, 범죄자! 아니, 형님은 뭘 또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십니까? 그 입 다물어라. 너 끼어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. 아버지, 두 분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, 영주, 아니, 이 사람이랑? 사위, 섭섭하네, 장인한테 이 사람이라니. 글쎄, 내 아들이 네 사위 될 일 없으니까 넌 좀 짜져 있으라고. 사돈 어른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입니다. 바깥 사돈 시점 15년 전. 진 대표 진짜 이럴 겁니까? 조합원들 피해액만 200억이 넘어요. 그걸 왜 저한테 와서 이러십니까? 저도 피해자라니까요. 제가 알고 그랬습니까? 부조합장이 다 얘기했어요 이미. 사업 규모부터 다 부풀린 거, 토지 확보 비용 추가로 받아간 거, 그거 다 진 대표가 꾸민 거라고 경찰에서도 진술했습니다. 그게 진짜면 법대로 하시라니까요, 법대로. 제발요, 진 대표. 조합원들 전부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평생 열심히만 산 사람들이에요. 자기 자식한테 집 한 채라도 물려주겠다고 전 재산 다 올인한 사람들입니다. 진 대표도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 한 번 헤아려 봐요. 돈만 돌려주면 우리도. 20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이랍니까? 그걸 무슨 수로 돌려줘요?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건 모르겠고. 아니, 내가 그 돈 가져다가 사적으로 썼다는 증거 있습니까? 법대로 하시라니까요? 좋습니다. 나도 진 대표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만. 진짜 법대로 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한 달 후 아이고 형님, 이게 또 어쩐 일이십니까? 너 이 자식, 너 지금 어디야? 왜 연락이 안 돼? 결심 공판에는 왜 안 나와? 저런, 이러라 어쩌나. 제가 일 때문에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요. 법원에서 출석 명령서가 왔나 본데 못 받았습니다. 뭐, 해외? 이 인간 귀를 먹었나? 그래, 해외. 그렇게 똑똑한 척 하시던 양반이 출국금지 같은 건 시킬 생각은 못 하셨을까? 그러니까 너, 너 지금... 그래, 톡 꼈다. 어쩔래? 내가 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테니까 거기서 딱 기다려. 글쎄다.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겠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슈. 나 죽기 전엔 찾을란가 몰라. 야, 진영기! 이 자식이! 다시 현재, 강미선 시점. 그럼 아버지가 부조합장 하시던 시절에 크게 피해 입으셨다는 게... 그래, 그때 이 인간이 조합원들 피 같은 돈 몽땅 다 가지고 날랐지. 그래 놓고는 내 얼굴도 몰라보다니 어이가 없구나. 이 인간아, 딸 인생 망쳐도 유분수지.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없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쳐. 그래 놓고 어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와 오기를. 아니, 나도 피해자야. 내가 이 인간이 사돈인 줄 알았어? 이렇게 재수없게 잡힐 줄 알았으면 왔겠냐고. 에이, 다시 생각해도 재수 엄붙었네. 어쩌,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확 그냥 한 대 더 맞을래? 아니, 그러지 말고 형님. 어따 되고 형님이야. 그럼 뭐라고 불러요? 사돈? 누가 네 사돈이야? 네가 영주 아버지 노릇할 자격 있어? 내가 왜 자격이 없어? 안 그런가, 사위? 왜 이러세요, 이거. 저는 사기꾼을 장인으로 모실 생각 없습니다. 에헤이, 서운하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러시나. 어차피 공소시회도 다 지난 일 가지고. 과연 그럴까? 사기를 칠레도 대가리가 돌아야 치지. 너 같은 인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이건 또 무슨 자신감이야? 당신들이 나 빵에 넣겠다고 고소한 지가 벌써 15년 지났어. 어허, 그러셔. 그래서 당당하게 딸 결혼식 앞두고 들어오셨어. 잘했다, 이놈아. 내가 너 잡아 쳐넣으려고 법을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알아? 사고 치고 해외로 토끼면 이 자식아. 공소시효 정지된다, 이놈아. 그런 건 상식으로 알고 사기를 처먹어도 처먹어라. 뭐? 그럴 리가.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?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? 그 돈 토해내라고? 그래봤자 소용없어. 어차피 다 날리고 없어, 그 돈. 돌려주지도 못한다고. 이보시오, 경찰 양반. 지금 이 인간이 집으로 자백하는 거 들으셨지? 뭐, 더 증거 필요합니까? 이거 민사도 되고 형사도 되지요? 하나만 합시다, 하나만. 뭘 서로 피곤하게 둘 다 해. 민사면 민사, 형사면 형사, 하나만 하자고요. 뚫레잎에서 나온다고 다 말 아니다. 한 대 더 처먹고 싶은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. 야, 넌 뭐하고 서 있어? 네 남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.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십시오.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그렇게 더럽게 삽니까? 뭐, 더러워? 아니 사위, 그게 장인한테 할 소린가? 자꾸 사위 사위 그러시는데, 저는 댁 같은 장인 둔 적도 없고, 우리 영주도 댁 같은 사람 아버지로 둔 적 없습니다. 잘한다, 내 아들. 두 번 다시 장모님이나 영주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. 뭐, 뭐야? 어디서 눈을 보라려? 넌 또 어디서 눈을 보라려? 잘 걸렸다, 이놈. 내 아들 운동만 30년 했다, 이놈아. 하하하하. 며칠 후 병원. 영주야, 미안하다. 내가 지금 이러고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. 아니긴 뭐라냐. 엄마 얼마나 놀랐겠어. 그 자리에서 안 쓰러진 게 다행이지. 어쩌니 엄마가 네 인생을 또 이렇게… 엄마가 뭘 어쨌다고 자꾸 자책해. 그러면 나 속상해, 엄마. 박서방한테도, 사돈들한테도 면목이 없어, 내가. 안 그래도 어머님, 아버님이 다시 한 번 뵙자고 하셨어. 엄마 몸 좀 괜찮아지시면 그러자고 했어.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들을 또 뵌다니. 일을 이렇게나 망쳤는데. 애초에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. 그랬으면 네 인생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았을 텐데. 응? 그랬으면 내가 태어났겠어?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웠는데 그런 말을 해.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. 응? 그래. 그래, 내 딸. 며칠 후 사돈, 이제 괜찮으십니까? 예, 다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사돈들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. 엄마 또 그런다. 그런 말 내가 싫다니까? 맞습니다, 사돈. 우리 영주 인생을 이만큼 훌륭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됐지. 뭐가 어떻단 말씀이십니까? 그런 인간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입원하셨다고 할 때 저희가 당연히 진작에 찾아가 봤어야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직은 사돈이 좀 더 쉬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야 뵙게 됐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아닙니다, 용서라뇨. 장모님,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애들 결혼식 전에 갑작스런 일로 몸까지 상하셔서 보약 좀 챙겨왔습니다. 이런 것까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. 받아주세요. 한의사 사돈도 따 어떻습니까? 이 정도도 못하게 하시면 저 서운합니다.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인간 때문에 사돈댁도 피해를 입으셨고 그런데다가 상결례 같은 중요한 일을 그 인간 때문에 망친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혼례를 그런 말씀 마세요. 그런 인간 때문에 우리 모두한테 축복이 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망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, 장모님. 저도 영주도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서로 사랑합니다. 그거면 됐죠. 이런 상황에서도 영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는 것 자체가 사돈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증건데요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몸둘발 모르겠습니다. 감사해요, 진짜. 영주 곱게 키워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. 제가 영주 아버지 몫까지 더 많이 사랑해 줄 테니 염려 놓으시고 예정대로 결혼식 진행하시죠. 예, 그러시죠. 애들 앞날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지나간 묵은 일들이 다 해결됐으니 얼마나 좋나요. 우리 영주가 복이 많네요. 이렇게 좋은 시댁 어른들을 만나다니요. 장모님,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, 그래. 우리 사위가 있으니 나도 든든하네.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남의 피 같은 돈 다 떼먹고 여자한테 눈 뒤집혀 해외로 도망갔던 그놈 사돈 얘기대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선고받고 깜빵 신세지고 있습니다.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인간이지만서도 제대로 벌을 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. 제 딸은 시댁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사돈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혼자 지낼 적까지 생각해서 두 집안이 아주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닌답니다. 조만간 손녀도 태어날 예정인데요. 혹시라도 제가 소외될까 걱정하셨던지 안사돈은 꼭 저랑 같이 번갈아 애를 봐주면 좋겠다고 스케줄표를 짜고 계시다네요. 딸 덕에, 사돈댁 덕에 저도 호강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오늘의 사항은 마지막ед으로